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4시고요 조금 있으면 신부 쪽 집에 가서 결혼식 할 와이프를 뵙고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일이 벌어질 곳 오늘은 이렇게 사라졌지만 사실 여기가 집이 열지 아직 여자친구는 자고 있어요 지금 1시간 반 정도 왔는데 아직 한참 먹어야 돼요 화장실 가려고 잠깐 멈춘 거 같아요 이런 곳에 화장실이 어디 있겠어요? 그냥 나무 밑이 하지만 여긴 나무도 없고 그냥 가 리아 얼마나 더 가야 돼? 30분? 거의 다 왔다 신부 데리러 왔어요 더 걸어가야 돼 오늘의 주인공 그리고 내 인문 여자친구 귀엽다 귀엽다 여기가 이제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 어머니 여기가 이제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 어머니 코토 코토 야 조이 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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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머니가 돼? 여기가 돼?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고 있어요 와 저기가 신부집이구나 와 이쁘다 뭐가 이쁘다 내가? 내가? 집 아 이쁘다 아 옆에는 닭이 있어 이제 여자 쪽 있어요 그럼 오는 사람 들어가 그럼 우리가 같이 여기가 앉아 그냥 한잔 먹어 이 다리 그럼 일단 여자 같이 아 아 아 서울 어디있어? 아 아 어른들은 이쪽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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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하고싶다 빨리 하고싶어? 빨리 뭐하고싶어? 결혼하고 한국말 잘 몰라요 이게 보니깐 신부 쪽은 신부 쪽은 빨간 장미를 들고 있고 저기를 보면은 핑크색 장미 있잖아요 저건 신부 쪽 가족인 것 같아요 23살 동갑 퍼플이에요 동갑? 부부 어 여자분이 긴장 많이 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뭔가 이제 주고받는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목에 금 같은 걸 다 낀 것 같아요 아 아 이제 금 가락지를 건네주는 그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너도 너도 골드 줘야돼? 아 그 해야돼요 어딨어 골드? 아 아 아 아 아 너도 결혼하고 싶어 아냐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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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아 않 아 아 아 넌 아 모기의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이게 약간 아름다운 수백 미래가 매해 consultcznie 아! 이제 여기서의 과정은 이제 대충 끝난 것 같아요 내 부모님 안녕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아, 힘들다. 너 없잖아. 이제 신부쪽에서 할건 다 끝났고 이제 신랑쪽 집에 가서 나머지 결혼식을 더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럼? 그럼 신랑집 집에서 여러분 그럼 일단 남자도 같이 만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